자 봅시다 자 백신에서는 야 그냥 아빠라고 부를게 아빠 공부줄 좀 있으셔? 아니요 왜 그러셨어? 왜냐하면 이 백신에서는 야 그래도 있는 집안이야 있는 집안에 그리고 뭐가 있는 집안이냐 지식과 학식이 있으셨던 할아버지들 꽤 있으셔 그게 뭐냐 자 온 동네에서 한문을 나밖에 쓸 줄 몰라 근데 양반집에는 부탁하기가 뭐해 양반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자 백신에서는 그런 글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으셨다 그래서 만약에 꼴통 꼴통이래 그냥 나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 같은데 자 여기 백신에서도 예를 들어 내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 형제도 있고 등등등 본인도 뭐 이제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조상은 초이스를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공부줄로 갈 수도 있는 사주들이 이 집안에서 나와야 돼 학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 공무원 줄을 잡는다던가 이런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너는 꼴통이래 할머니가 그래 너는 꼴통이어서 초이스를 못 받은 거야 이놈의 새끼야 우리 할머니가 그래 넌 공부줄로 갈 수도 없는 애고 너는 그냥 네 쪼대로 살아야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돈을 버는 이유도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거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거든 약간 즉흥적이야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올 수 있는 단점 무엇이 있냐 이게 본인 같은 경우도 사람을 완전 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다리를 넣고 한 다리를 빼는 사람은 맞대 근데 자 사기꾼이 들어오면 그거 구별 잘 못한다 아빠는 왜냐 사기꾼은 사기를 치자고 들어오면 속을 수밖에 없어 그런 구별을 잘 못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사주는 그냥 내 흥에 겪고 무언가 흥에 겪어도 내 흥에 겪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이런 즉흥적인 사주인 거지 사람 보는 눈은 한참 떨어져 물론 나이가 그러한 나이는 맞아 근데 나이가 많이 먹어도 그럴 거야 둘이 보호라 그랬잖아 나이가 많이 먹어도 그럴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언니가 엄마가 조금 추려주고 가야 돼 그리고 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 우리 할머니가 물어보래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뭘 찝을 수가 없어서 야 정확히 한두 개만 얘기해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야 할머니가 얘기해봐 돈이 이제 생기면 많아지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제 반려동물 사업이나 펜션 숙박업 이런 쪽이나 아니면 그냥 그냥 카페인데 프랜차이즈 카페나 이런 거 차려서 천천히 좀 돈을 늘려가고 싶은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 할머니가 물어보래 한 군데 자리 잡고 앉아있는 거 할 수 있어요? 힘들지 않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 건데 만약에 반려 프렌치를 하거나 숙박을 하거나 하면 거진 이게 출장을 많이 다니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앉아가지고 사부작 사부작 해야 되는 일인데 니가 그게 가능하냐 그거야 우리 할머니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궁딩이 붙이고 있는 게 힘든 놈인데 힘든 사람인데 니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너는 많이 돌아다니는 일 그리고 입 따발따발 할 때 되게 잘한대 맞아? 입 따발따발을 되게 잘한대 그래서 이 사주로 보면 한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 내가 나가서 무언가 출장을 많이 다니고 아니면은 이바구라도 많이 떨어야 된대 그런 직업을 가져야 돼 영업 쪽으로 해야 돼 그렇지 근데 영업도 또 이게 참 희한하다 이 사주가 되게 웃긴 게 영업도 못 할 게 뭔지 알아? 아 졸라 씨발 같으면 아이 씨발 이러고 일어날 거거든 열받으면 에이 씨발 너한테 안 팔아먹고 말아 이러고 일어날 사이즈야 그러니까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이게 이제 나이가 서른 둘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마흔이 돼도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원석 같은 사람일 거야 계속 다듬어줘야 돼 궁둥이도 쳐주면서 궁둥이 쳐주면서 되게 좋아한다 어느 날 좀 강아지 같지 않아요? 어느 날은 큰 개 같아 어느 날은 좀 작은 개 같아 그 개 같다는 말에 눈을 눈치 마시고 엉덩이를 두들겼다가 혼냈다가 이거를 잘해줘야 되는 양반이야 그러니까 본인 손 위에서 주물럭만 잘 되면은 이 양반은 잘 따라가 근데 진짜 본인 아니게 예를 들어서 전화를 뭐 통화를 하다가 뭐 하다가 굉장히 열받은 것 같아 건들지 마 5분, 10분이든 아예 건들지 마 그것만 잘 넘어가면은 이 부부 사이는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내 거라는 거에 조금 집착이 있어 내 사람, 내 물건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 내 거에 대한 집착이 있어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이미 와이프 내 거잖아 잘해 아직 내가 봤을 때 못 본 성격이 분명히 많을 거야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얘기하거든 지금 이 스타일에 이 아빠 스타일에 아직 안 보여준 게 뭔가 있어 일부러 안 보여준 게 아니야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것 뿐이야 그래서 아직 볼 일이 많아 그러면은 야 학을 띌 때 있는데 언니가 그거를 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조련을 시켜줘야 되고 언니는 조련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이해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이 궁합은 나쁘지 않은 궁합이다 그리고 가끔 웃겨줄 때 웃겨주지 않아? 네 그래서 아직은 사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지? 나중에 조금 더 살아봐 그나그나야 그나그나야 근데 그것들을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으실 것 같아 그거를 못 견디고 만약에 성깔이 좀 되게 굉장한 여자랑 결혼을 했잖아 본인은 내가 먼저 못 살아 소리 나왔을 거야 남자 쪽에서 이혼? 요새 이혼이 흠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벌써 이미 집을 뛰쳐나오셨을 거라고 해 그런 여자랑은 나를 조련을 시키는 것과 완전 붙들고서는 휘고 훈드는 쥐고 훈드는 거랑은 틀리거든? 쥐고 훈드는 여자 만났으면 1년도 안 돼서 이혼이었다 못 살았어 왜냐 내 자존심도 굉장히 높아 보니는 욕심도 많아 잘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자꾸 근데 합리화는 시키지 말래 잘되는 거는 물론 너도 잘돼야지 네가 어깨에 뽕을 넣는 거지만 내 식구들을 위해서 이런 핑계대지 말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 근데 너는 네가 낫나고 빛나야지 좋은 사람이야 밖에 나가서 칭찬만 듣고 싶고 칭찬 들으면 아 나 자꾸 우리 집 강아지가 자꾸 겹쳐 보여가지고 자꾸 막 꼬리를 막 아 좋다 이런 거 있잖아 만져주면은 그런 분이야 이 분은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 사기꾼들을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 그랬잖아 사기 칠 사람들은 분명히 어우 너 잘났어 어우 너 잘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 칭찬에 약하신 분이거든 속지 마 속으면 안 돼 냉정할 땐 냉정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솔직히 자기가 좀 냉정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할 때는 그렇게는 또 못하는 부분이 있대 그러니까는 그런 거 좀 조심하시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 본인은 그리고 지금 짚어준 그게 성향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분명히 단점으로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 조심을 늘 하셔라 그리고 잘 벌어도 어깨에 뽕 넣는 거 적당히 해 재수 없거든 그건 적당히 하셔라 소리가 나오고 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사주는 몇 번 망해야 돼 왜냐 아직 경험도 없을 뿐더러 사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한 두세 번은 좀 말아먹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그 마음도 엄청 큰 걸 알겠어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 나도 그 큰 마음을 알겠는데 지금 이사주로는 말을 하나 누가 집어주잖아 다 이러면은 숨도 안 쉬고 천리 말리를 달리려고 그럴 거야 본인 마음에 근데 그거 힘들다 본인도 스스로 내가 말이라고 생각하면은 물도 좀 먹고 당근도 좀 먹고 이래 줘야 되는데 앞만 보고 달리기가 힘든 사람이래 왜냐 물 들어올 때 노 젖자 어 요게 있기 때문에 달리기만 보는 앞만 보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그러면은 못살아 그 부분 때문에 자 요 나이가 지나고 나서 남들 밑에서 직장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 그건 경험이 되는 거야 나의 밑바탕이 되는 거고 그거를 만드시고 빠르게는 35에서 37 사이에는 무언가 내 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들어와 들어오는데 그때쯤 잡으셔야 돼 문서를 안 그러면은 이 전에 잡으시면은 뭔가 되는 거 같은데 훅 떨어지고 뭔가 되는 거 같은데 훅 떨어지고 접어야 되겠다 이 소리 나오니까 지금은 아주 시기상조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됐어? 네 아이고 이거는 언니 같은 경우는 어디서 천사가 내려왔어? 천사이요? 응 언니 사주를 보면 그래 응 언니는 스스로 언니가 뭐 어떻다고 느낄진 나는 모르겠어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는 기준은 야 마음 되게 여리고 예를 들어 얘기할게 언니는 그냥 예를 들어 백설기떡이야 누가 와서 콩을 막 박아놔 그럼 난 콩떡이야 이렇게 되는 사람이야 나 원래 생긴 게 콩떡이야 콩떡이었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 어느 정도의 강단은 있어 아무리 백번 천번 생각해도 이 사람을 이해해주고 싶고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면 아니야 그리고 언니는 꿈으로도 선봉을 분명히 받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해 없어? 꿈은요? 촉 감 또는 선봉으로 오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응 이게 이게 발현이 조금 일찍 되는 분들도 있는데 언니도 어느 정도의 끼는 가지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 우리 같은 반의 끼 있잖아 근데 이걸 못 해먹는 이유는 사주도 물론 안 되지만 여려서 안 돼 이거는 반 도라이나 꼴통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 우리 쪽 일은 그래서 그 사주는 우리 같은 사주는 조금 몇 프로가 부족한 사주가 맞는데 분명히 언니를 지키고자 하는 수호령은 있어 언니네 집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감, 촉, 꿈 이렇게 오거든 아직 나이가 어려서 발현이 안 됐을 수도 있다 근데 점점점점 무언가 중요한 일을 거쳐야 될 때 내 남편이 무언가 사고를 칠 것 같거나 무언가 안 되고 이런 꿈들을 본인이 먼저 꿀 수도 있어 세월이 갈수록 응 응응응 그래서 그 꿈을 꾸면은 어? 이상하다 어? 그리고 본인은 어우 갑자기 소름이 확 뻗었다 응 올해 올해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응 올해에서 내년 초반까지 음력으로 보시면 돼 네 아직 음력은 내년이 안 됐잖아 응 내년 초반 3월달까지는 언니 일해? 지금 응 하아 사고수가 조금 비쳐 사고수 어 사고수인데 이 사고수가 뭔가 나가가지고 뭔가 차에 치일 것 같기도 하고 언니 운전해? 운전은 안 해 안 해? 운전은 안 하면 다행이기는 해 근데 내가 차에 치이거나 무언가 분명히 엄청 깜짝 놀랄 일은 있다고 하거든 사고수가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반까지는 3월 전까지는 조금 조심히 다녀라 어 그 사고수가 차에 치는 게 아니라 뭐 넘어질 수도 있고 겨울에 등등 그러한 걸로 조금 들어온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니가 집에만 있었으면 언니 애가 나면 집 밖에 나가지 마 이럴려 그랬는데 응 일을 하신다니 안 나갈 수는 없잖아 응 근데 진짜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물어본 거거든 근데 조심히 다니셔 응 응 3월달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 응 응 눈물이 많아? 눈물은 많지 않은 편이에요 많지 않아? 네 근데 그렇게 보이는가 봐 이게 무언가 깜짝 놀랄 일이 내 일일 수 있는데 남편 일 쪽으로는 보이지 않고 응 뭔가 우는 게 보여가지고 어? 이 언니 눈물이 많은가? 그랬는데 그 어떠한 사고수 때문에 응 조금 뭐 운다던가 이런 일도 같이 겹쳐지는 것 같거든 평소에 눈물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응 응 왜냐면 우는 것도 보이고 어? 밖에 나가지 말래 사고 난데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응 응 그리고 내년에는 어쩔 수 없어 나오는 건 얘기해야지 병원 신세 질 수도 있어요 응 그리고 언니는 건강 부분에서 지금은 딱히 어디라고 짚을 수는 없어 왜냐 훅 떠오르게 보이는 건 없으니까 허나 건강 쪽에서 점점점점점점 내가 갈수록 서른 한 여섯 일곱 즘 먹으면은 무언가 내가 계속 관찰을 하고 지켜봐야 되는 무언가의 질병 수전을 얻을 것 같아 응 그래서 그것들을 건강검진을 어 잘 시켜주세요 응 1년에 한 번씩 어 그게 자 나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한다 스물 일곱부터 지금 무언가 들어온 수전은 맞아 근데 아직은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분명히 한 서른 여섯 일곱에는 무언가 나올 거다 응 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그게 지금 생긴 게 스물 일곱이래 우리가 이거를 뜯고 막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진상에도 지금은 안 나와 아주 얕어 무언가 얕아 보여 근데 그게 점점 조금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감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는 분이야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선 조절을 잘해야 돼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요 돼지같이 살찌는 거거든 살쪄서 오는 병이 아니라 스트레스 얕은 거에도 언니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진지충이 좀 있어 언니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서 올 수 있는 만병의 근원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 그것들을 좀 조심해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임신수 애 있어요? 아니요 임신수도 같이 들어와 내년에 내년에 좀 조심히 가야 돼 언니 같은 경우는 사고수도 들어오고 잉태수도 들어오고 복과 길흉하복 중에 길한 것과 흉이 같이 들어와 버리는 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언니를 보니까 애가 훅 뜨는데 성별은 얘기 안 할게 성별까지 보였거든 얘기 안 할래 너무 궁금하다 하고 싶지 않아 못 맞춰서 아닐까 봐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생기는 애는 당연히 낳아야지 그렇고 그냥 조심해 알았죠? 언니는 겉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튼튼한 사람이 아니거든 조심해야 돼 내 몸 잘 챙기고 잘 챙겨주시고 와이프한테 스트레스 주시지 마시고 소리 지르면 한 번만 하면 돼 알았지?